예, 심야. I got love for you. 어우, I got a bad fan. 또 기억이 또 올라 버린다. 예이. 심야, 심야. 심야, 아인드 다큐에서 핵이야. i'm on the Düse owner. 으음 음 뭐 제 다큐 재미를 위해 심야를 써먹었습니다 제가 희생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잘했어 진수도 죽을 것 같아 심야는 그런 모습이 나가길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먹방이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햇반, 석밥, 미역국밥 먹어보겠습니다 햇반, 석밥, 미역국밥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야 아니 별로 안 짜에요 아니 별로 안 짜에요 아니 아니 저 래퍼에요 래퍼 아 무슨 컨셉으로 얘기하는거야 그리고 그리고 나갔을 때 큰일 날만한 장면들이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게 있었나요? 아 너무 많지 같이 탄 배가 침몰할 장면들이 아아 아 보통νε안에 다양한 러가